1961년 당시 10대 커플이었던 미국의 케렌 르맨과 데니 바이날은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다. 이들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53년 후에 제외한 후 36시간 만에 결혼한 사연이 화제다. 당시 15살이었던 케렌은 갑작스럽게 인심했다. 케렌의 부모는 데니를 반대했고, 어린아이의 케렌이 아이를 키우는 걸 반대했다. 케렌은 유용범을 위한 시설에 동해졌다. 케렌은 끝까지 아이를 지키고 싶었고, 데니도 케렌의 회업을 지켰다. 하지만 그녀의 군대에 케렌은 아이를 유병기관에 동해야된다. 당시 아이의 이름은 데니스라고 지켰다. 케렌은 WCCO를 통해 고등학교 때 대니는 매일 후교한 나를 집까지 데려다줬다. 카페 댄스 카페에 가고 스프치를 물어보며 서로 사랑했다고 해석했다. 인심한 사실은 부모님께 알려져 부모님은 나를 미운 호시설에 보냈다. 그때도 대니는 꾸준히 나를 돌아 방문했고, 아이를 많이 해도 옆에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아이를 유병 보내야 했다. 케렌과 대니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터진을 찍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아이를 잃어야 했다.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유병보는 후에, 두 사람은 계속 탈이었다. 케렌은 고등학교 부럽고 그뒤의 부모님께 했다. 그리고 제대로 20대 시간에 다시 케렌에게 전식으로 스프치를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케렌은 부모님의 담배에 부딪혔다. 케렌의 부모는 케렌이 늦어질 때 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기 전까지는 결혼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프랭과 대니는 최소히 연락이 끝내졌고, 결국 헤어졌다. 그렇게 완전히 끝났 줄 알았던 그 사람의 경계였지만, 이 노신방법 안에 수십대가 된 그 사람을 제외한 것이다. 대니는 프랭과 헤어졌지만 미칠 수 없었다. 항상 늘 마음속 한구석의 프랭은 존재했다고 말했다. 대니는 수십 년 후, 소셜미디어 플랫폼, 유튜브 인터넷에 최대한 이름을 검색하고 찾을 수 있었다. 잠시 뱀드도 커크너도 없었고, 케렌은 남편과 화별한 상태였다. 대니는 상무원에서 당 60일만 살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미디어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저녁 식사를 하고 싶으며, 많이 질문을 받았다. 그때도 케렌이 떠올랐다. 진짜 마지막으로 케렌에 대한 성격을 멈추고 싶었다. 반드시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대니가 케렌에게 소셜미디어로 연락 온 지크 케렌은, 바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케렌은 대체 날 어떻게 찾았어? 라고 대니에게 물은 후 두 사람은,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멈추게 않고 나누었다. 그리고 바로 대니는 케렌을 보러 비행기에 올라탔다. 대니는 케렌을 53년 만에 다시 본 순간 미침을 할 정도로 감동이었다고 떠올렸다. 케렌도 대니를 보자마자 대니의 반짝이는 둘과 계조개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고 덧붙였다.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 케렌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뛰어오다니는에게 자리야, 이제 살아있어야 하는 곳에 왔는 거라고 말했다. 대니의 반짝. 두 사람은 남는 뒤 36시간 만에 망설이지 않고 결혼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꼭 피할 일이 있었다. 대니는 케렌에게 유명한 딸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케렌은 케렌은 당신을 찾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 만약 우리의 딸을 쳐줄 수 있다면, 인생이 후회가 없어 것 같다라고 말할 사실을 받았다. 두 사람이 두 사람의 딸을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딸은 준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딸은 준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지는 결혼 30년 반의 남편이 그렇게 진지한 걸 처음 봤다고 했다. 즉 결국 지는 부모님이 납니다. 지는 처음으로 친 부모님을 보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아빠의 얼굴이 곧 찍혀 침이 납니다. 태양에서 나와 그렇게 닮은 사람은 이게 처음 봤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현재 증가계조원 흐름 부분은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대니는 서로를 중심으로 사랑한다. 여전히 느끼지 않지만 행복하다고 말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